한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월요병은 잘 이겨내셨나요? 무료할 땐 SNS만한 게 없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모아 모아 왔습니다. 이번 주 VNS 오픈! 첫 번째 사진은요. 바로 대한항공 SNS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이번 윈터 컬렉션의 첫 번째 주자, 바로 대한항공 박규원 감독인데요. 이번에 대한항공에서 새로 나온 팬스카프를 멋지게 두르고 출근하시는 모습인데 영국 신사 같기도 하고요. 패션과 팬사랑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으셨네요. 두 번째 사진으로 역시 출근길 사진입니다. 전 이 사진을 보고 폐완얼 이 단어가 떠올랐는데요. 코보 SNS에 와 뭐야 이 사람 배구하러 온 거 맞지요? 이런 글과 함께 올라왔습니다. 송명근 선수의 멋진 수트핏으로 정말 추운 겨울 마음까지 녹여주고 있는데요. OK 저축은행 SNS에는 동영상까지 올라왔다고 하니까요. 두 번, 세 번 꼭 보세요. 세 번째 사진은 누구죠? 제대로 눕방을 선보이고 있는 이 선수. KGC 인상공사의 최은지 선수입니다. 본인 SNS에 애벌레라는 글과 함께 올렸는데요. 이걸 본 장수현 해설위원님도 빵 터졌네요. 지난주에도 제가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선수 없이는 저희 VNS도 없다. 바로 우리 카드의 노재욱 선수인데요. 절친인 이슈 선수도 댓글을 달았지만 저는 이 댓글이 가장 특별했습니다. 핑크 불가사리처럼 멋져요. 노재욱 선수 저희 다음 주 VNS도 부탁할게요. 마지막 사진은 SBS 스포츠 아나운서를 총집합시킨 사진입니다. 바로 이성규 위원의 딸 이훈유 양의 사진인데요. 정말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이동근 아나운서는 특히 결혼하고 싶다. 그리고 라테맨 이재영 아나운서는 8세 다리기를 하고 했는데 6세입니다. 이재영 아나운서 그리고 저랑 26살이나 차이가 나는 은유 양. 너무 예쁩니다. 저도 감탄을 자아내는데요. 이렇게 주간배구 식구들을 대통합시킨 이성규 위원. 그렇다면 이 코너를 안 만나볼 수가 없죠. 팬과 선수를 대통합시킨 이성규 위원. 이성규가 간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이제 4권에 shelters 및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 vol가를來 alive. ities